햇빛에야의 5박 6일 런던 여행 셋째 날 아침부터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간 곳은 일요일에만 열리는 콜롬비아 로드 플라워 마켓인데요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주말 꽃시장은 긴 거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아가지고 가운데 쪽으로 가는 것보다 양 옆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꽃을 산입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브릭 레인 마켓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플라워 마켓이랑은 확실히 좀 달라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리는 브릭 레인 마켓은 플리마켓 형태로 빈티지 아이템을 구경할 수 있어요 옷과 신발은 물론 카메라와 책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한번 빈티지샵에도 들어가 봤는데요 저 가끔씩 이태원에서도 빈티지샵 돌아다니면서 높이거든요 여기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 지금 이 건 100년 된 엽서들이래요 너무너무 귀여운 소품들이랑 그릇들이랑 주황비랑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다시 거리로 나와서 걸어 내려가다 보면요 여기 축제 때만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각양각색에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이 다 보여요 쭉 걸으며 구경하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시집도 해볼 수 있답니다 지금 사실 비가 조금 오고 있는데 그냥 분무기 뿌리듯이 뿌려지는 거라서 다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브릭레인 서점이랑 아트 갤러리, 빈티지 마켓들을 오후 내내 돌아다녔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코번트 가든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버스에서도 안 내려가고요 정류장에서 한 3분 정도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녕 끝! 짠! 또 만났습니다 며칠째인가요? 저희 무민샵이었어요 어? 발레 무민샵이자 우와 귀여워 우와 귀여워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맞아 문 열었어 너무 덕후 같았다 얘가 24.25파운드야 이 정도 사이즈가 뭐야? 어 팝콘에 있는 거 같은 그런 못생기게 수코 수염 생겼어 너무 귀여워 예쁘다 아쉬워 소품도 예뻐 이거 깨지지도 않을 거 아니야 이거? 스템이야? 응 그렇네 사 겟트 겟 아 맞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밖으로 나온 우리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 좋아요 고맙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소녀소녀스럽지 나 나랑 진짜 안 어울리는데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레이스드 13파운드 나쁘지 않은 가격 나 팔힘? 이 자식 봐라 왜 계속 안 쓰고 나 근데 뭐지 그걸 봤거든 인바디? 최근에 인바디 해봤는데 팔 근육 팔 근육 나 팔 근육 늘어났어 진짜로 티랑 소품들을 같이 팔고 있어 아 이거 유명한 브랜드예요 티 브랜드 이거거든요 이거 맛있고 되게 여러 가지 맛 있는데 향도 좋고 그래서 선물로 많이 해요 시음해보세요 시음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손에 가봐 나도 모르게 손에 가봐 네 잘 미치고 이거 할까요? 어 이러다가 구매가기다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아니 패션치크 먹었어요? 아니 아직 안 먹었어 먹을래? 먹어볼까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코븐트 가든에서 쉑쉑버거를 찾아간다고 들었지만 향시인이 많아 보이는 다른 레스토랑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피씨앤춥스 나도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본 거 알아요? 아 진짜? 뭐 6개월 됐는데? 하나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돈 주고 사서 왜 이렇게 먹었어 이거 먹고 맥주는 언니 먹으면 안 되겠죠? 어 왜? 어 언니 살찌잖아 너 내 인스타 봤어? 그래서 맥주 대신 콜라와 사이다에 셀러드랑 예! 피셰치 먹으세요 맛있다 다시 1도 느껴지지 않아 맛있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0인 거 있잖아 맛있겠다 진짜 한 번도 처음으로 다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오지 처음 알았지 저도 이렇게 흰색 없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어 그치 우리나라 요로스테이크 이런 거 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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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즐겼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세 번째는 끝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